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같은 개념인가요? 자격이나 의무, 권리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회 회원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규정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연합회 회원이 되려면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이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모두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2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법상 신협과 생협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회원에 대한 자격을 각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맞게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연합회 회원은 탈퇴 의사를 알리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거나 협동조합이 파살한 경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당연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같이 제명 사유 안내와 총회에서의 진술 기회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회원의 권리 중 의결권과 선거권에 대해 살펴볼까요? 연합회는 출자금 납입과 상관없이 1인 1표 원칙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과 달리 의결권과 선거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 좌수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운영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연합회는 대리인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며 업무집행기관인 회원조합의 이사 중 한 명으로 하여금 관련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연합회 회원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회원의 상호 부조를 위한 공제사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제사업은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합회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되면서 지분 환급을 요구할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지분이 아닌 출자금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경우 출자금의 사업준비금과 같은 이미 적립금을 포함해 계산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적립금에 대해 배당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출자금만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은 모두 한 좌 이상을 출자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한 좌의 금액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저 또는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개 회원의 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출자금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지만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